이 정도야? 저기 잠깐만! 이게 무슨 일이야? 오오 역시! 역시 캐처링들! 오 왔다 왔다! 오 뺄글 뺄글 뺄글하다! 귀엽다 귀엽다! 어머 내 어찌 젤리먹는데? 왜 이렇게 먹었는데? 어머 내 잡으려가요! 자꾸 들고 먹으려 가는데? 광고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베네! 나 왜 이렇게 먹었어? 베네 베네! 베네 베네 weiß네! 쩔이 귀여워 역시 갑자기 꺼진다 날렸는데? 이렇게까지 반응한다고? 난리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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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에다 벽에다 여기 벽에다 벽에 벽에다 난리났어 난리났어 이게 무슨 난리야? 이 정도야? 난리났어 잠깐만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미친 반응인데 완전? 미친 반응인데? 이 정도 반응 안 했는데 옛날에 이제인데? 잠깐만 이게 무슨 일이야? 난리났어 난리났어 잠깐만 이게 무슨 난리났어 따라가지 못하겠다 너무 빨라져 너무 빨라져 너무 빨라져 너무 빨라져 레이커 다시 말만 그리다 다시 말만 그리다 끝까지 난리났린 거야 난리났린거야 난리났린거야 시작 이제 걱정부터 잘 모르는 건데 얘네는 대박이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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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고양이가 좋아하는데? 그게 뭐고 정신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제는 뭐 빨리 먹자 퍼레이네 사람이 더 아깝게 퍼레이네 이 정도면 난리 난다고? 이 정도면 난리 난다고? 유튜브 박을 안 한거지? 유튜브 박을 안 한거지? 와, 진짜 대박이다 얘네. 이거를 이렇게까지 반항한다고? 간다 간다 간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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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얘네들 미쳤나봐. 역시. 낫뜰가 장난 아니다. 낫뜰가. 문 날라 나인다 진짜. 이거 뭐야? 이거 달라고? 돌체? 이거 뭐야? 물에 넣었기 진짜. 물에 넣었기 진짜. 롬, 롬, 롬. 진짜 놀라게 오는게 아니었다. 진짜.. 지금.. 성전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